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반도체 오빠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자꾸 징그럽다고 하는데 뭐 옛날부터 징그러운 것은 당연한 거고 그냥 징글징글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반도체 오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반도체 아저씨라고 해야 하나? 좀 이상하잖아? 반도체 아저씨라고 하니까 그냥 반도체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재밌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왔어요. 목이 터지라 떠들어 대고 왔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아직까지 천만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같이 한번 반도체도 공부하고 삼성도 좀 알아보고 멘탈 관리 차원에서 같이 듣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가를 딱딱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도 원하지도 않고 저는 오히려 주식을 팔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저가 메리트만 생각해서 덥석 사기에는 전망이 안 좋다. 그래서 아모리 퍼시픽이라면 몰라도 LG생거는 사지 말길 권합니다. 모 애덜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LG생거는 사지 마라. LG생거는 주가 보면 참 처참합니다. 내부는. 이게 한때 178만원까지 갔었어요. 178만원을 막 넘던 주가였는데 이게 막 꾸준히 밀리기만 해가지고 약 3년 만에 얼마냐 30만원대까지 갔어요. 30만원대. 30만원대 신세가 된 종목입니다. 완전 주식도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K주식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심해. 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화장품과 생활용품 제조사 LG생건이죠. LG생건. 이 기간 약 80%나 폭락을 했는데 증권가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바닥이 아니다. 이 고가 브랜드인 후죠. 후 중심으로만 중국 판매 전력만 고수해온 현지 수요가 뭔가 불확실해진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독이 됐다. 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LG생건은 2.56% 밀려서 36만천원에 또 장을 맞췄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반등세를 타다 보니 이달 1일날 40만원세를 약간 찍기도 했는데 결국은 또 상승분을 반납을 하다라는 거죠. 주가는 21년 7월 1일 장중에 역대 최고가죠. 178만4천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수시로 막 떨어지면서 부지를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올 2월에 2월 중에 보니까 장중에 30만원까지 밀려가지고 고점 대비 83.18%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주가 200만을 외치던 주주들의 환호성은 3년도 채 안 된 지금은 곡소리로 바뀌어 있다. 곡소리 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곡소리 나고 있다. 시가총액은 21년 고점 기준 27조 8629억이었는데요. 전일종가 기준 보니까 우리 5조 6300억 정도로 해서 5분의 1 정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시가총액도 완전 개박살났다. 이렇게 고점과 현재 주가의 계리가 큰 만큼 이 물려있는 주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려있는 주주들이 많고 NH투자증권에서 보니까 그 하여튼 그 증권사 통해가지고 LG생관에 투자 중인 약 2만 명의 평준 단가를 봤대요. 약 82만원이야. 손실 투자자 비율이 무려 94%에 이른답니다. 94% 종목토론봉에는 한 주주가 물타기만 몇 개월째인지 이러다가 대주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주주는 스트레스 바타가 결국 손절했다. LG생관 때문에 내 생활과 건강은 무너졌다. 아주 재밌네요. LG생관 때문에 내 생활과 건강은 무너졌다. 이처럼 개미들의 한숨이 짙지만 이 쓰고를 보니까 외국인의 그 공백을 개인이 채워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주가가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는 그런 인식이 번지다 보니 이 저가 매수세가 집중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 뭔가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리에 많은 투자자들이 물타기에 나선 거죠. 최근 1년 동안 개인들하고 기관 애들이 각각 LG생관 주식을 4,098억 그리고 1,113억 정도 사들였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5,476억 정도 팔아치운 거죠. 이 기간 보니까 최근 6개월 좁혀 봐도 매매 양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1,236억 기관 애들은 1,487억 정도 승매수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홀로 2,909억 정도 승매도를 했죠. LG생관은 대부분 사업부의 실적이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1조 5,672억 그리고 5,4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작네요. 5,47억 전년 동기 대비 13.3 57.6%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국 수요 약세하고 면세 채널 부진으로 화장품 부분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올 1분기에는 매출액이 1조 7,050억 영업이익은 1,295억 정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직전 분기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는 셈인데 하지만 증권가는 LG 생권의 그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그 개인들의 그 줍줍의 주의를 필요하답니다. 줍줍의 주의가 필요하다. 줍줍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또 오랜 시간 굳어진 화장품주 왕자자리를 아몰의 퍼시픽에 완전히 내줄 때가 됐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 대한 의존을 그 좀 벗어낼 경우를 가정한 대입책들을 만들어두는가가 그 두 회사의 희비를 좀 갈랐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이미 시가총액으로도 전일종과 기준 아몰의 퍼시픽이 7조 8,556억이에요. LG 생권 대비 2조원 넘게 앞서 있습니다. 일단 최악은 지났는데 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불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올해 추정 그 지배 승리익은 3,054억원으로 8년 만에 아몰의 퍼시픽한테 왕자를 내어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두 회사의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도 LG 생권은 그 후 브랜드에만 집중했던 반면에 아몰의 퍼시픽은 미국 등 비중국 국가로의 지역 확장과 제품의 카테고리 확장 등을 시도해 왔다고 해요.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또 중국 내수도 자국 제품 사용도가 높아져 가지고 후하고 서라수를 예전만큼 쓰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 달간 주가가 서폭 반등했다가 다시 뱉어낸 것 또한 최대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게 방징이다. 미국에서 비중국 국대를 이어가고 있는 마무리 퍼시픽은 매수를 할 만한 시기라고 보지만 LG 생권은 아직 탈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봅니다. 증권가에서 그리고 또 개미들만 사고 있는 것 같고 위인들은 겁나게 팔고 있습니다. 화장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LG 생권 오너가 정신 좀 차려야겠네요. 지금 CEO가 이런 상황인데 주가 관리를 똑바로 못 한다는 것은 기업의 저는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주가를 살려야죠. 주주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겠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투자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투자하는데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